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편의 증진법은 일반 시설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방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교통약자법에 규정된 여객시설과 도로의 경우 주차방의 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는 입법 공백 상태라고 합니다. 말 그대로 사각지대인 겁니다. 장애인 이동권 보장, 법안 마련에서 나아가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요구되는 바입니다. 이상 WBC 복지TV 뉴스24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